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이거 제대로 된다 구설을 7강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와 이제 드리프트 안해야된다 드리프트 안해야돼 드리프트 하지마 드리프트 하지마 와 야 끌기 너무 빠르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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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 됐나요?